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새로운 직업도 탄생합니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풍력발전 산업의 범주 안에는 구성품을 조립해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풍력발전 시스템 제조업 풍력발전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과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부품기자재 제조업 풍력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 발전단지의 입지를 발굴하고 건축하는 개발사업과 함께 조선중공업, 해양플랜트, 정밀가공, 철강, 유통, 운송, 설치시공, 유지보수,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 산업과 함께 풍력발전 시스템 연구 및 개발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 풍력발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도 같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풍력발전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서는 발전을 위한 발전기와 모터, 풍력발전기를 지탱하는 각종 구조물,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동화 제어 등의 분야를 거쳐 연구 및 개발 등을 실시하고 설치 분야에서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구성품인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 등을 시공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을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풍력발전 시스템의 발전 상태, 이상 상태 등의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풍력발전과 함께 활성화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새롭게 탄생한 직업군, 풍력발전을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